안녕하세요 정국입니다 이번 사건은 아주 무시무시한 사건입니다 아 따가워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영어대? 아니요 어떤 표정이든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 한 여자만 바라봐 한 여자만 바라봤는데 그 여자가 떠나갔어 내가 잡으라고 했잖아 왜 안 잡았어 근데 막 여자가 다시 돌아와 왜 안 잡았냐고 여자가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다시 돌아왔어 뛰어오고 있어 막 널 못 잊겠어 어떡해 어 진짜 어는데요? 아 전 연기는 자신 있습니다 B형이 총 맞는 연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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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씨 세븐 넷 너너너너너너너넛 너너너넛 너너넛 너너넛 형 두두두두두 다시 알겠어 제대로 해줄게 어디서 해줄까 멀리서 왔어 맞을 때도 적응 여기 파이씨 세븐 너너넛 너너넛 웃지말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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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다시 준비해시 감독님은 웃지 않는다고 네 가겠습니다 네 자 원큐 원큐 자 요 1신 만내신 큐 아 그런거 없다고요 큐 아 대박 형이래 지금 오 형이래 지금 룰넛 아 액션 아아... 아하! 이거 진짜..